시민골비대회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동으로 보여준다 안보 위생에 대한 정당한 보답을 달라 평화는 같다 행동으로 동두천 살려낸다 반환 약속 이행하라 이제는 투쟁으로 쟁취한다 이런 현수막인데 한두개가 아닙니다 2억 예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화는 같다 행동으로 동두천 살려낸다 반환 약속 이행하라 아... 정말... 현수막이... 현수막이 부르고 있어요 아... 정말...